많이 컸어요 깃털이 제법 자랐네요 날개도 거의 꼬리 깃털도 다 나왔고 오 날랐어 방금 날랐어 오 날랐어 오 날랐어 오 날랐어 오 날랐어 오 날랐어 많이 컸어요 15일째 15일째 되니까 제법 이제 개털도 자랐고 떨망 떨망 해졌네 더 그치 응 위에 올라가고 싶어 오 이제 제법 나르네 응 넌 왜 얘기와서 이러고 있어 응 넌 왜 얘기와서 이러고 있어 넌 왜 얘기와서 이러고 있어 너희가 좋아 너희가 좋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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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으이씨, 똥을 사고 그래. 한번 올라가 볼라고? 자, 여기 한번 가봐. 여기가 편해요. 여기 있을거야. 여기 있는게 좋아? 별살이 제법 나왔네. 치아. 남자 집사님의 후기랑 중간에 여자 집사님의 흘러가자 남자 집사님의 후기를 남자 집사님의 흘러가자 와우 건너가요 안 건너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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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 으음? 어후 우니 좀 더 많이 생겼네? 응? 좀 더 생겼어? 우아.. 어제 나는구나 날아 응? 너 날았어? 너 날았어? 너 방금 날았어? 날아오르긴 날아오르는데 왜 못 내려와? 날아오르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